해주고 네 불 꺼주고요 아 예 아 이거 인터넷이 끊겨서 죄송해요 다시 해야되네 이거 아 라운드 많이 왔는데 아 이게 뭐야 인터넷이 잘못했네 아 잘되고 있다가 인터넷이 끊겼어요 갑자기 히드라 스테이지도 운빨로 잘됐는데 잘하면은 질거같은 느낌이 이거 솔직히 히드라 해도 괜찮은데 불안해서 저는 이거 할께요 스톰이 최고더라고 거의 네 이쯤에 올라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언덕쯤에서 스톰 쓰면 되니까 파월님 안녕하세요 방정한게 아니라 인터넷이 끊겼어요 죄송해요 인터넷이 끊겨버렸어 갑자기 갑자기 끊겨버렸어 나 다시 써보이시라고 아예 불키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이 끊겼어요 아까전에 죄송해요 됐다 좋아요 개관림 온다 올 때쯤에서 스톰을 써주는 센스? 이렇게 크으 아 너무 멋져 역시 핫템은 만능설이야 자 히드라 이것도 잘해야되는데 아 고민되네 진짜 안되면 재수없으면은 여기도 죽어요 아까 전판에서 잘됐는데 재수없게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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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역시 레이스시 이것도 스톰 아 아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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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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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가 아 이방리 이방리 스톰 스톰 아 이거 여덟 마리 팔 남았어 만화가 세상에 아 이거 다음에 스폰 디베스 해야겠다 이거 다음에 스폰 디베스나 해야지 오랜만에 잠깐만 이거 어 위험한데 안위험하다 오케이 스톰1 요즘 어디서 얻어요? 음 배틀넷에서도 만원주고 cd키 요즘 만원에 팔더라고 만원주고 cd키 사시면 되요 요즘에 cd키 살 수 있더라고 응 요즘에 만원에 팔아요 배틀넷에 2만원에서 만원으로 깎았던데 세일하던데 그거 합쳐서 2만원에 팔았어요 근데 세일할걸요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야 잘못했나? 그때 분명히 세일한다고 했거든 잘못 알고있나? 채널 어떻게 들어가요? 음... FST라고 치면 되요 일단은 질러지긴 한데 아까도 제가 여기서 히드라를 썼거든요 히드라를 다시 쓰겠어요 불안하니까 써야되긴 써야되요 솔직히 호나님 홈쉽이 맛있어보니 아 왜그래 그러지마 왜 내가 맛있어보인다고 하는거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거지? 갑자기 내가 맛있어보인대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셨나? 인정이라니 저분도 이상해 조심하자 아 이거는 뭐 메딕으로 길막을 해놔야겠다 그리고 음 원래 고무 맛있어보인다고? 아니요 PC서버 들어가면 채널있죠? 옆에 칸에 그 채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돼요 고무 맛있다고? 에이 일단 찍으면서 하고 안때리게 시작 여기서 때려줄준비 때려줘라 자 스팀팩 흠 잡아주고 어어어어 너 위험하다 에스터케인님 안녕하세요 됐다 이거 아까전에 히드라 했죠? 좋아 시민 계속 아껴주고 아 나 너무 잘하는거 같애 자기칭찬 아까전에 여기서 튕긴걸로 기억하는데 아 나 너무 잘하는거 같애 아 나 게임을 너무 잘하는데 흠 흠 흠 흠 봐 한대도 안맞았어 암암 한대도 안맞았네 흠 으음 소 게임을 너무 잘하네 흠 흠 흠 흠 흠 흠 너무 완벽해 이러면서 개소리를 하면서 지금 개소리를 시전중인 대천사 아 대천사래 흡곱 아 헷갈려 내 이름이 헷갈려 이런 자 여기 배치해주고 조금만 더 못 붙여주나 아 안되겠다 타펫을 붙여주자 오케이 가자 이건 못 이길 수가 없지 아 다 녹는다 진럿이 크으 역시 언덕에서는 진럿이 힘들지 좋아 자 마린14는 뭐지 마린14라 탱크로 되려나 아 맞다 핫템이라도 되지 얘는 맞다 핫템 이거 한 마리면 될거야 맞다 마린님은 쥐약이지 깜빡했다 아니 아까워 아니 아까워 그냥 톰이 짱이야 서로 갈등 빚어질 것 같은데 저쪽에서 이제 어우 잘 녹는다 어우 아웅 좋아좋아 으깨왕 괴미라 업데 느리다 아 그래요? 수수빈님 안녕하세요 리방님도 괴미라 아시는데 태다님 안녕하세요 파이어벨 20 파이어벨 20이라 파이어벨 20은 핫템으로 다 제거 가능하나 안될거 같은데 불안한데 불안한데 히드라 하나일까 그래 솔직히 이거 하나도 아니 불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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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루푸루푸루 솔직히 아 그래 히드라 20마리 죽였으니까 가능하겠지 아 뭐 그럴거 말고 아니야 아니야 가능해 이건 가능해 불가능한게 이건 가능한거야 까 봐요 아 가능한 거였어 역시 가능해 부드라곤 잠깐만여 카톡 좀 할게요 지리 겁니다 지리검니다니 안녕하세요 카톡하느라 무엇인지 까먹었네 부드라곤 이 면은 휴 하으 1차 보내라 그래 이거, 이거일거 같은데 8마리는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그거는 언덕을 이용해서 내가 알기로는 언덕을 이용해야 됐어 그래, 여기서 언덕을 이용하는 거였어 일단 부대 나눠주고 이월러님 안녕하세요 1, 2 아니 언덕이 뭔 존사야 드라본이면 언덕이지 아, 이건 쉽다 아니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용하니까 뚱이님 안녕하세요 음, 여기서는 이건 매우 쉽군 이거는 아까 전에 아칸처럼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거 막아주고 뚱이님 안녕하세요 이거 해준 다음에 뭔 뚫려라는 저주를 걸고 있어 저거 저주거는거 보세요 뚫리면 이거 망하는데, 진짜 뚫리면은 망한다 망한다 아, 저분을 왜 자꾸 저주거는거지 아니, 괜찮아요 채팅 저주는 검수주 데스노트님 안녕하세요 안 뚫려봐 이게 뚫릴 리가 없어 봐 이게 뚫리겠어 저거 뚫리는 거 아니야? 아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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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말해 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너레 저레네 가사를 모른다 가디언이 유, 히드라리스코 흠 이거는 딱봐도 아유여유여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이거지 가히 나는 핫템을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야 이거 핫템 한마디면 되겠는데? 핫템 한마디로 가능 아 개빡침 아 시회장님 안녕하세요 핫템 한마디로 가능했었네 근데 이거 아까 브로드 링이었죠 브로드 링은 뭐 딱봐도 이거지 말이 좀 있어야 겠다 강할게요 외도 그래 지금 연님은 벌써 21라운드다? 아 근데 죽어버렸네 죽었어 아 죽었어 말을 했는데 죽었어 아이들이 왜 바꿨냐구요? 음 좀 흔하지 않는 이유로 바꿨어요 아이 괜찮아 왜그래 아이 근데 내가 뭘 하겠다는 거 자꾸 뭐라는 거 같아 괜찮나? 괜찮아 시민은 사칠뿐이야 라면서 골리아 리즈사 골리아 리즈사라 이거는 히드란가? 아 히드란가? 템플러랑 히드란거 같은데 일단 니가 먼저 몸빵을 해라 그 다음에 일단 스톰이 먼저 때리고 해야지 아니야 얘가 몸빵을 안 돼 뭐 망이야 잘만되네 되는데? 뭐 잘만되는데? 왜 저러지는거지? 하이틴 플러 3 와 이건 엄청 쉽다 딱봐도 이거는 히드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용 용 하탬 안해지? 이거 하자 그러면 할로는 활용해보는거 안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스톰 쓰는게 나으니까 할로는 비싸지 거의 오케이 뭐 이거는 이기지 그냥 그냥 맞추면서 때려라 야 이겼다 강면제 오테란 하고 히드라리스โThis 이건 왠지 밸놈니마냐 Esta 이거는 왠지 이걸로 가난할 것 같아 하다에 이 manuscripts ee abs 안 되겠어 불안해서 일단 사놓고 배치를 좀 해놔야겠어 혹시나 모르니까 죽을 수도 있어 혹시나 잡포맨인데 스톱 썼는데 잡포맨이 저 딜러 쪼개고 나한테 오면은 큰일 난다 나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왠지 불안해 여기선 이게 옛날 방식이래 아무튼 불안해 아니 발로는 소프트 하나 감사합니다 좆대뻔 아 이거 뽑기 잘했어 진짜 뽑기 잘했다 저거는 여기 유타리 24마리?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훈계는 자제해주세요 여러분들 훈계는 나쁜거에요 훈계는 나쁜어린이들이 비탈이니까 몸빵하라 했어야겠다 몸빵할만한게 없네 난 안전방으로 할게요 엑스디리냐 아니하죠 칸대무진이 아니하죠 나 안전방으로 할게요 왜그래 뭐라하지마 안전방이야 이건 안전방이란다 얘들아 야 이거 야 이거 뮤탈 다 넣어봤는데 야 이거 스톰윙은 가능하잖아 아니다 이거 와 이거 히드라 낭비다 아 이건 심했다 누가 그랬냐 이거 울트라리스크 3? 아 쉽네 또 울트라야? 울트라 3인데? 뭔소리야? 울트라 3이야 울트라 3이야 쉽지 이건 쉽지 이건 됐다 이 정도면 못들어와 들어오면은 존망인데 이거 진짜로 바로틸러 14라니 바로틸러 14의 사옥 드라곤이라 이거는 좀 시민의 써라는게 맞는거 같애 그냥 내 방식으로 할게요 뭐라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간다 내 방식대로 간다 천천히 슈퍼 Nope 아니 고민 좀 할게요 잠깐만 좀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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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에이오에이오님은 야지요? 좋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딱 적당하지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저글링은 한 이쯤에 놔두고 일단 시즈는 무조건 점사 해주면 돼 그게 답이야 근데 드라곤한테 처먹겠는데 저거 시즈 아니 이건 컨트롤 할거야 뭔소리야 뒤에 있는 애들 때리면 돼 드라곤이 사업이라니까 한 이쯤에서 자고보자 드라곤 점사 얼레리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꿈이에요 꿈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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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하면서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므로 나는 고로 이걸 뽑겠다 아 아니에요 혹시나 불안해서 여러분들을 못 믿는게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왜냐면 빨강사님 불안하거든 늘 아유 뭐이래 이거를 아무튼 이겼네요 자 이거 맞네 히드라 8마리 하면 큰일 날 뻔 했네 보니까 아 이거 히드라 8마리 했으면 죽었다니까봐 위험했어 내가 이래서 저거 안거야 아 이거는 딱 봐도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아 쉽죠 캐리건만 못들으면 돼 쉽다 이건 이건 딱 봐도 쉽지 않아 아 얘가 못지나가면 돼 어 지나가네 지나가네 얼레리오 지나가면 안되는데 잠깐만 니가 지나가면 안돼 오케이 여기 지나가시니 오케이 오케이 굿 자 가자 아더님 안녕하세요 선사신님 kyu님 안녕하세요 아 캐리건 스톰서여? 잠깐만 불안하다 흠 흠 음... 아 혹시나 모르니까 잠깐만 어...스톰은 쓴다는 얘기가 있길래 좀 떨어트려 놓고 얘네들은 정의의 부대로 스톰 안 쓴다고요? 음...알겠어 알겠어 안 쓴다잖아 불안해 안 쓴다잖아요 오엿 오엿 왜 들어와 왜 들어와 잠깐만 후퇴 밖으로 빼봐라 어어 안돼 안돼 캐릭터 이씨 아까전에 말이 못나갔잖아 왜왜왜왜 왜 아까전에 말이 안지나갔잖아 말이 못지나갔잖아 내가 그걸 눌렀잖아 내가 마우스를 눌렀잖아 눌렀어 나는 나는 눌렀어 난 결백해 난 눌렀어 난 눌렀어 에이젠이 원해서